이 게임은 개발사 에페메라 게임즈에서 만든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독특한 스토리와 매력적인 캐릭터들의 특징입니다. 이 게임은 플레이어가 다양한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정말의 끝에서 세상을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신을 파괴하는 것이라면 당신은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? 고투시델 삽돔 말티플레이어 로그라이크 게임 예고편에서 캐릭터를 만나고 액션으로 가득한 게임 플레이를 볼 수 있는 코널하트의 게임 플레이든을 확인하세요. 코널하트는 스팀을 통해 PC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. 코널하트에서 저감력 안드로이드 마법 소녀들로 구성된 엘리트 전투 포대인 M.A.H. 오연 유닛의 일원으로서 여러분과 최대 세명의 동맹국은 열동 위기에서 세상을 구하기 위해 신을 파괴해야 하는 한 가지 임무를 수행합니다. 코널하트에서 저항을 파괴해야 하는 한 가지 임무를 수행합니다. 코널하트에서 저항을 파괴해야 하는 한 가지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